307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은, 는 동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시멘트, 레미탈,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임, 현재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 공장을 비롯하여 그 두 차 제품인 레미탈 및 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 중 또한 기술연구소를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두고 원재료 검토, 기초물성 및 내구성 검토, 공정생산 검토, 막업 및 현장 정용 등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시멘트의 경우 국내 판매뿐 아니라 미크로네시아 및 사입한 괌 등의 국가로 포장 시멘트를 수출 중 기업개요 대시동사는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구한일시멘트, 에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동사의 사업 부문은 몰탈, 시멘트, 레미콘 제조로 구분되며 몰탈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시멘트 부문은 단양 영월에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공장 3곳, 평택, 당진, 포항에 슬래그 시멘트 생산공장 3곳, 전국 각지의 승호한 개의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운영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에도 주력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역시 상승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자비익 감소, 금융자산 관련 수지 저하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 레미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4일 기준 장마감 한일시멘트의 시가 총액은 9,01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41위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상장 주식수는 6,926만 1,540주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시멘트의 퍼은 11.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29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28억원, 1204억원, 118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00억원, 860억원, 876억원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24%이고 유보율은 4070.7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51이며 전일 대비해서 8.17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7.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 더하기 0.33%.